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고 내쉬는 숨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 낮춰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발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 오른쪽 팔꿈치 위팔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왼발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왼쪽 팔꿈치 위팔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 살짝 낮춰주시고 호흡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강합니다 두 발 사이의 간격을 골반 너비 정도 만들어주세요 오른발 바깥쪽 측면과 왼발 안쪽 측면 바닥에 닿도록 골반의 앞쪽이 왼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몸의 오른쪽 측면 바닥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안정감을 찾았다면 왼손 바닥에서 때 천장 향해 뻗어볼게요 시선 왼손 끝 오른쪽 팔꿈치 아랫팔로 바닥 힘껏 밀어내주세요 시선 바닥에 두고 내쉬는 숨에 왼쪽 팔꿈치 아랫팔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왼발 바깥쪽 측면 오른발 안쪽 측면 바닥에 닿도록 골반의 앞쪽이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균형을 잡았다면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손 바닥에서 때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시선 오른손 끝 몸의 외쪽 측면이 바닥 쪽으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시선 바닥에 두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팔꿈치 아랫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양 발끝 바닥에 대주시고요 두 다리 곧게 편 상태에서 호흡 이어갈게요 엉덩이 낮춰주세요 종전과 같은 자세를 몇 차례 반복하는 중인데요 매번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변화를 즐겨주세요 이제 골반의 앞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 전체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발끝 뒤쪽 향해 멀리 보내주시고요 어깨 아래 팔꿈치가 놓이게 하고 가슴 활짝 열어냅니다 상체 앞쪽 길어지고요 목도 길어져요 귀와 어깨는 멀어집니다 호흡 이어가주세요 조금 더 깊은 움직임을 원하신다면 양 팔꿈치 아래 팔 바깥쪽 향해 살짝 틀어주시고 들이 마시는 숨에 두 손 바닥 밀어내며 양 팔 곧게 펍니다 귀와 어깨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엉덩이에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시선 정면에 두어도 좋고 위쪽 사선 방향 천장을 향해 두어도 좋아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팔꿈치 아래 팔 바닥에 댔다가 천천히 몸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 발끝 세워 바닥에 대주세요 두 손 몸통 옆 적절한 곳을 짚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두 손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내봅니다 다리 뒤쪽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 다리 굽게 펴주시고 발 뒤꿈치 바닥 향해 꾹 누릅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체중 앞으로 이동시키며 엉덩이 낮추고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무릎을 앞으로 조금 더 이동시키고 두 발 꺼내어 엉덩이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발 앞으로 꺼내어주세요 두 다리 무릎을 굽혀주시고 발바닥 매트 바닥에 밀착합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세요 두 손 넓적 다리 뒤쪽 짚어주시고 척추를 길게 늘려 상체를 곧게 펴니다 복부의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몸을 뒤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등 허리가 굽지 않는 선에서 멈춰주세요 이제 양 팔 정면 향해 뻗어내 주시고요 양 팔 끝 멀리 보낸다는 느낌 턱은 살짝만 당겨주세요 하체는 고정 하체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팔 오른쪽 바닥 향해 멀리 뻗어봅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양 팔 왼쪽 바닥 향해 멀리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 팔 오른쪽 대각선 향해 뻗어봅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 팔 왼쪽 대각선 향해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 팔 오른쪽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왼쪽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고릅니다 두 다리 붙여주세요 한 발 한 발 바닥에서 때 정강이가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어 봅니다 양 팔 끝 정면 향해 멀리 뻗어내주세요 등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팔 오른쪽 대각선 바닥 쪽 향해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 팔 왼쪽 대각선 바닥 쪽 향해 뻗어내요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 팔 그대로 오른쪽 대각선 향해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왼쪽 대각선 향해 뻗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오른쪽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들이 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왼쪽 대각선 위쪽 향해 멀리 뻗어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와 잠시 머물러 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 다리 곧게 뻗고 시선 발끝 향해 보세요. 호흡 이어갑니다. 몸 전체가 떨리더라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뒤쪽으로 기울여 등어리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등의 위쪽 부분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두 다리 곧게 뻗어 바닥과 가능한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바닥에 닿지는 않아요. 양손 끝 양 발끝 정면 향해 멀리 뻗어내 주시고요. 턱 살짝 당기고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양팔 머리 위쪽으로 넘겨보세요. 만세하듯 뻗어봅니다. 팔과 다리의 높이는 유지한 채 몸을 오른쪽으로 굴려 골반의 앞쪽이 바닥에 닿도록 해보세요. 팔과 다리 앞뒤로 길게 뻗어내 주시고요.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 이어가 주세요. 다시 팔과 다리의 높이를 유지한 채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굴려 다시 등어리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굴려 골반의 앞쪽 바닥에 닿고 팔과 다리 앞뒤로 길게 뻗어냅니다. 호흡 이어가 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굴려 등어리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제 만세한 손 다시 앞쪽 향해 뻗어내 주시고요. 천천히 두 다리 바닥에 내려놓고 팔과 등의 위쪽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당겨주세요. 두 다리 무릎을 굽혀 주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올려 그 아래 두 손을 밀어넣습니다. 손등 위에 엉덩이가 놓이도록 해주세요. 이제 굽힌 무릎 들어올리고 두 다리 굳게 펴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 바닥 향해 가능한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호흡을 한두 차례 이어가셨다가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다리 들어올립니다. 복부의 긴장감 유지해 주세요. 내쉬는 숨에 두 다리 바닥 향해 가능한 가까이 가져가 보시고요.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다리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두 다리 가능한 바닥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거기에서 호흡 이어가며 잠시 머물렀다가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다리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머리를 들어 올리고 등의 위쪽 부근도 바닥에서 떼 보세요. 시선 배꼽이나 정면 멀리 바라보시고요. 복부의 위쪽 부분에 자극 녀석이